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오늘 안내해드릴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지금 현재 시간 6시 49분입니다.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좀 방송을 하고 있는 이유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우리 댓글로 힘내라 화이팅! 우리 대한전선 갈 수 있다! 화이팅! 이라고 많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전선 10만원 갈거에요. 주식 콜센터 10만원 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도 화이팅! 해주시고요. 우리 5월 21일 최고가 2만 950원을 기록하고 지금 현재 14,160원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상단에 물려져 계신 주주님들 아 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대한전선 해저 케이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거고요. 지금 수주기업 관련해서 네 지금 좋은 소식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갑자기 말하다가 잠깐 말이 꼬였는데 우리 주주님들 매몰대를 보게 되면 우리 세력들 아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집도 확인이 되어있는 상태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우리 개인투자자님들 오늘 좀 소량 좀 들어오셨는데 외국인들이 다시 매집을 하고 있어요. 그냥 기관도 4일 연속 매집했다가 오늘 좀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음 하지만 우리 주주님들 세력 분명히 있고요. 다시 주가 끌어올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주식 콜센터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놨어요. 이 선물 제가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010-3172-8706번으로 네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돼요. 네 지금 8월달에 매도를 할 거고요. 지금 현재 주가 2,800원 8월달에 우리 18,000원에 매도를 할 거예요. 비만치료제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이고요. 제가 이거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주주님들 010-3172-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 바로 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전선 다시 좀 안내해드리면 네 지금 추가적으로 네 해저케이블 그 다음에 초고압 전략망 프로젝트 관련해서 네 좀 이슈가 있을 예정이에요. 지금 수주계약 발표가 예정되자 있는데 네 대한전선 발행 초고압 전략망 프로젝트 수주 6천만 달러 규모 네 이렇게 발표가 작년 9월 22일날 난 기사예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바레인과 네 수주계약이 추가적으로 또 발표 예정입니다. 바레인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략망 초고압 전략망 설치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금 이거 최종적으로 지금 발표 예정입니다. 이게 작년에 바레인 수력 전력청 네 발전 초고압 전략망 구축 프로젝트 네 수주했다고 이제 9월달 작년 9월달에 발표했는데 추가적으로 요게 또 발표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금액 네 작년 9월 22일날 네 6천만 달러 규모의 수주계약을 체결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해서 추가적으로 수주계약 발표가 예정되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요거 호재 나온다. 요거 조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대한전선 사우디아 케이블 공장 투자 논의 네 요것도 작년에 난 기사인데 우리 주주님들께서 요거를 좀 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요것도 발표 예정으로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 주주님들 지금 좋은 호재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주시면 우리 대한전선 바레인 요거 관련해서 공식의약 수주계약 발표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우디 요거 관련해서도 이슈가 나올 거예요. 지난 기사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아직 공식적으로 추가적인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주식 콜센터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대한전선은 서울 종로고 포시즌 호텔에서 사우디 산업 광물자원부 장관과 만나 사우디 케이블 생산 공장 투자 논의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었어요. 그래서 요게 추가적으로 아직 발표가 안 나왔는데 지금 요것도 지금 발표 예정이고 이번 달에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래요. 대한전선은 사우디에서 초고아 케이블 생산 거점 확보를 추진 중이며 현재 파트너인 RO자이미 그룹과 투자 구조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규 공장 투자를 통해 사우디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할 계획이라고 대조했어요. 지금 요거 확정적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발표 나와요. 이번 달, 네 이번 달 며칠 안 나왔습니다. 이번 달에 사우디 요거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한전선 한정과 지중해 케이블 복구용 접속함 공동개발 요거 진행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이런 좋은 호재와 이슈가 하나 두 개씩 툭툭툭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지금 세력들이 주가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주주님들 손실 보시면서까지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주님들께서 힘드신 건 기다리지 못하신다는 거죠. 왜냐? 계속 주가가 흘러내리니까. 그리고 오늘 보압이 마감이 됐지만 지금 뭐 LS와의 소송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께서 불안불안해 하시고 생각처럼 주가가 오르지 않다 보니까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 통해서 우리 주주님들과 소통을 하면서 조금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비용 없이 제가 이 실시간 소통방 가족방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장에 오늘 뭐 금일 장 어떻게 대응하셔라 라고 이렇게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은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우리 주주님들 제가 무료로 초대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조금 자료와 정보 공시내용도 이렇게 띄워드리면서 지금 자료를 드리면서 대응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이 실시간 소통방과 자료방 꼭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무료로 진행해요. 대안전선 28조 해저 케이블 공약 고삐 포설선 차별 네 우리 대안전선이 포설선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포설선 다 준비되어 있고요. 생산부터 시공까지 수주 계열화 완성되어 있는 상태고 지금 우리 해저 케이블 관련해서도 수주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발표가 안 나오느냐 세력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절대 수익을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발표를 안 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네 맞아요. 우리 분명히 대안전선 2만원 3만원 4만원 갈 거고 최종적으로 저는 10만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주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절대 손실 보시면서까지 매도하지 마시고요. 왜? 어차피 가게 되어있고 좋은 소식 계속 나올 건데 굳이 손실 보시면서까지 왜 매도를 하시냐 이거예요. 수익을 원하신다 그러면 제가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 무료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한국 노르웨이 정상 방산 해운 해상풍력 등 협력 방안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그 다음에 정상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대안전선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르웨이 방산이랑 해운이랑 해상풍력 AI 데이터 센터 지금 논의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안전선이 포함되어있단 말입니다. 이런 게 지금 다 준비되어있는데 우리 주주님들께서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부가 전력 개통까지 챙기나 자원 낭비 없이 사업 속도 빠르게 지금 이렇게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관련해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안전선 해적 케이블 및 해상풍력에서까지 수주계약이 발표되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조금만 힘내주시기 바라며 궁금한 거 있으면 주식 콜센터에게 문의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주주님들 자 다시 한번 우리 주주님들에게 대안전선 매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에게 제가 선물을 드릴 거예요. 선물 010-317-8706번으로 선물이라고 문자나 보내주시면 되고 2,800원에 사서 8월달에 18,000원에 매도할 거예요. 비만치료제 관련된 거 비만치료제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거 선물로 제가 보내드려요. 무료로 추천드려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선물 이거 선물 꼭 받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과 함께 제가 주식 콜센터가 6개월 1억 만들기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6개월 1억 만들기 100% 무료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입장인원 제한 없이 제가 모두 다 초대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다 같이 돈 벌어보시죠.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투자 가능하십니다. 010-317-8706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010-317-8706번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여기에 선물 이렇게 두 개 같이 보내주셔도 돼요. 선물도 원하시고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 이렇게 같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주주님들 궁금하신 종목 이 종목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물어보시고 싶은 종목 있잖아요. 이 종목 제가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궁금하신 종목 예를 들어서 LS 나 평당가 4만 5천원이야 라고 보내주시면 주식 콜센터가 분석하고요. 브리핑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도 타점 매도 타점도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문자 주세요. 주식 콜센터가 무료로 종목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고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세요. 궁금하신 종목 주식 콜센터가 이렇게 우리 주주님들과 주식을 단타 종목과 수익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또 가끔 손실보는 종목도 있어요. 제가 보통 80%에서 90% 수익 내드리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 300만원으로 하루에 10%씩만 수익 보면 30만원 벌어 가실 수 있고요. 20일이면 우리 주주님들 600만원 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제2의 월급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용돈 만들어 드릴게요. 300만원으로 한 달에 600만원 벌어 가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 가족방 통해서 자료와 정보 그날그날 시왕,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 지금 가고 있으며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방 들어오셔서 많은 자료와 정보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이 선물 꼭 받아가시고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2,800원에 사서 18,000원에 매도 그 다음에 6개월 1억 만들기 참여 그 다음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제가 무료로 분석 브리핑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3개 다 필요하시면 선물, 참여, 그 다음에 궁금하신 종목 LS 4만 3천원 이렇게 보내주세요. 제가 분석해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대한전선 분명히 10만원 갈 때까지 주식콜센터가 방송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1차 목표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간다. 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네, 우리 주주님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식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